오늘의 롤빌창, 카메라. 카메라. 9분의 1입니다, 확률. 제가 말해 오줌이었죠? 맞아요. 본인이 어떻게 방송하던가요? 일단은 외모적으로는 만족을 했고요. 자기 자존감이니까.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자꾸 보게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고. 썸네일 보고 바로 꺼는데. 오늘 픽돌 되고 싶은 멤버 있습니까, 솔직히? 나 진짜 욕신난다. 나 진짜 욕신난다. 다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? 창빈이 일단 도전. 아, 죄송합니다. 미녀는 어떻게 생각해요, 창빈이가? 저는 안 볼 것 같아요, 그 영상 자체로. 왜? 야, 너네 앙숙해니 괜찮다. 야,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좀 밀고 가라고 앞으로. 자, 한번 해보죠. 하나, 둘, 셋. 덜 돌렸다. 이제 걸려줘야죠. 오, 나다. 자, 갑니다. 어, 나다. 어, 어쩐다. 자, 과연 누굴까요? 자, 오늘 픽돌. 과연. 장빈이, 장빈이. 물건 다 왔어요. 승민이. 자, 오늘 픽돌 우리 승민입니다. 자, 이 카메라 어떤 거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두 번째로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아이돌이 오게 되었는데. 잠시만요. 혹시 창빈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들어. 자꾸 창빈이가 들어올라 그래가지고. 창빈이 걸리면 안 돼, 절대. 네, 걸리면 안 돼. 이거 원칙입니다. 이게 각오이기 때문에 이거는. 원샷 받아야 됩니다. 이제 방송하면서 단점이나 그런 거 보이면 바로 보인다.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고쳐오겠습니다. 네, 나 진짜 안녕.